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겨울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주 예쁜 분이 오셔서 본인이 주걱턱인데 이마가 꺼지고 광대가 꺼져서 턱이 나아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자가진단을 하시면서 앞볼 지방이식이나 이마 지방이식을 하면 주걱턱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고 문의하신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매번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배가 아픈 사람이 본인이 위암인지 위계양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뭐 저도 의사지만 성형외과 의사기 때문에 배가 아플 때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내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봐야 하겠습니다만 성형외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뭐 환자분들이 아니고 요즘엔 뭐 다 고객분들이라고 하시죠 고객분들은 본인이 진단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수술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아 내가 생각하기에 요걸 요걸 하면 예뻐질 것 같아요 하고 선생님께 요구를 하면 그 선생님이 다른 대답을 하시면 아 여기는 뭐 이 수술을 잘 못하나 하고 다른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 어 성형외과의 그 성형 상담 실장이나 그런 분들은 고객분들의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고객 중심 고객 만족 뭐 이런 것들을 우선화해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아 맞춰 드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자기는 위암이 아니고 위계양이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어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거기 직원이나 사무장이나 아니면 간호사가 어 위암 같은데 환자분이 자꾸 위계양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위계양입니다 하고 말할 사람은 없겠지만 어 성형외과에서는 그 성형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환자분의 요구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예가 상당히 많게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환자분들의 얼굴을 보고 진단하는 것이 100% 정확하거나 100% 객관적인 사항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환자분이 원하시는 거 하고 실제로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 24년 동안 경험에 비추어서 그분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얼굴형에서는 이마 지방이식을 하면 중안부가 더 꺼지기 때문에 오묘한 얼굴형이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겠고요 여기서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앞광대 앞볼 필러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코 옆 꺼짐 여기 빨간 화살표 있는 부분으로 코 옆 꺼짐이 돼서 이렇게 얼룩벌룩한 그 강남성계 얼굴형이 되기 때문에 더욱 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쪽 파란 화살표 부분에 중간 얼굴 부분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턱이 들어가 보이게 됨으로써 주걱턱 모양이 개선이 되게 되는데 이를 관상성형에서는 금생수 관상성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전지현, 김태희, 안젤리나 줄리, 키라나이틸리 등의 톱클래스 연예인들은 모두 이렇게 턱 끝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중안면부 꺼짐이 있다면 모두 주걱턱으로 보였을 분들입니다만 그 이유는 얼굴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얼굴이 다 입체적이기 때문에 서구형, 연예인형, 얼굴형들은 이 깊이가 다 깊습니다 그런데 중안부가 꺼져 있게 되면 여기 깊이는 깊은데 여기 깊이는 낮아 있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주걱턱 얼굴형으로 보이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 보이고 있는 연예인이 이영애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 옆 꺼짐이 이렇게 올라오는 수술이 귀족수술, 고양이 수술, 노블캣 성형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코 바닥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콧볼이 퍼지면서 이렇게 비숭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인중이 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길어지면서 얼굴이 길어지고 귀족수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원숭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족수술 부작용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차차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주걱턱은 아닌데 여기 입 주위가 함몰이 되다 보니까 턱 끝살이 이렇게 나와 보여서 주걱턱으로 모이는 얼굴형의 하관 축소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